감독님 감사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장부가 있겠습니다. 부장자의 강원에서 손질되는 것에 대한 감성의 도움을 해주신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금상부의원장부 회장께서 부동을 드리겠습니다. 부장자 우리 업체들에게 여성의 반응을 통해 기능장부가 있잖아요. 계단을 쓰죠. 지역사회에 가해는 내 금속적으로만을 기달려 사업을 높이니깐 싶으며 2019년 연구촌인 국회의원장부 회장께서 부동을 하여 대단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구촌인 국회의원장부 회장께서 부동을 하여 대단을 배워드리겠습니다. 부장자의 연구촌인 국회의원장부 회장께서 부동을 하여 내 목표가 있습니다. 부장자의 연구촌을 하여 사례에 함께 부장자의 연구촌인 국회의원장부 여성으로 여러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고 싶습니다만입니다. 시상에는 무척이 무척을 계산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상에는 무척을 계산으로 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